8번. 0부터 3까지 x의 x 플러스의 dx는 1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얘 정리하면요. 0부터 3까지 x의 x 플러스의 dx의 dx는 18이다 말이고 이거 접근 정리합시다. 정리하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x제곱을 0부터 3까지 접근하면 이 말이죠. 맞니?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? 30원 하면 27 곱하기 3분의 1 하면 9. 30원 하면 2분의 9a니까? 맞죠?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두다 0이 때문에 빼기 해봤자 상관없고 이거 대상하니까 얼마 나온다? 18나온다. 따라와서 2분의 9a가 9가 돼야 되고요. 맞니? n 얼마 돼야 된다? 2가 돼야 되죠. 그래서 답은 몇 번인지? 1번입니다.